Q. 외국인은? Q. 외국인 2단계 안녕하십니까? Q. 외국인 2단계 전자동 머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나 브랜드들에 많이 납부하기가 되었는데 이 머신을 가지고 추출 퀄리티가 낮거나 혹은 기계가 디자인이 별로거나 해서, 스페셜티 쪽에 진입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지 않았던 거고 새로운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매장에서도 WMF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좋은 커피를 한번 서보일 예정이고요 패셜티는 특별한 경험을 주는 커피인데 그걸 꼭 반자동에서만 구현한다고 하는 건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전자동 머신에서 특히 WMF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추출과 웹브그라인더도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험을 조금 더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소비자들한테 스페셜티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두리앙에서 19년차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장병욱 팀장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자체가 새로운 스타일의 커피 머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사실 많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다 케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스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WMF 에스프레소에 대한 케어는 브리앙이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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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